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는 젊은이에게 내 주변에 이런 젊은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60이 넘은 아버지가 자신이 하던 사업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분을 지금 두 군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60이 넘은 부모들이 하던 사업 지금까지 수년 전까지 해오던 그 배경 또 다른 분도 하던 사업 이 두 개를 내가 보면서 아닌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사업은 한물 갔거나 아니면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다른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전혀 사업 배경이 틀린 세대인 데다가 기울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전부 벌은 돈을 우리나라 사업관들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특징이 똑같습니다. 한 개인도 무슨 부동산 부동산에 올인을 해놔가지고 완전히 지금 빼도 박지 못하는 상황에 두 분이 있으면서 또 아들을 똑같은 업종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걸 한다는데 세월은 바뀌어 있고 젊은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멘터를 만나서 미래의 사업을 붙들여야 되는데 한물 간 것을 유지 보수하는 일을 지금 맡아 하고 있습니다. 유학 한 사람은 유학을 갔다 왔다 하는데도 가서 랭귀지 허고 오는 정도로 가서 허고 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물려봐서 하는 게 그게 맞은 짓인가요? 빨리 다른 생각을 해야지. 자기는 자기가 보는 배운고에다가 아, 이거는 이미 갔다 하는 감을 가지고 새로운 아버지의 생각만 가지고 물려받는다. 가장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멘터를 만나야 하고 책을 읽어야 하고 책도 안 읽고 있고 요즘 책을 안 읽습니다. 신문 한 장도 보지를 못하고 유학 갔다 하면서 영어 신문 하나를 보지를 않고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망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맞아야지. 미래를 살아갈 세대가 30, 30년 전부터 해운 짓을 물려받는다.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오래를 살아가면서 it 1, 30분 전 4, 30분 전 4, 31분 전 5, 31분 전